참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자 윤주태 첫 터치 다시 잡아놓고 윤주태 뛰어보내줍니다 정지웅 낮게 슈트! 들어왔어! 들어왔어! 정재민이! 정재민이 드디어 많은 골을 넣습니다 이 한 골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 한 골 넣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만의 골이 나왔다는 게 참... 물론 만의 골이라서 당연히 아직까지 시간 남아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기는 하는데 좀? 네